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부동산은 또 어떤 부동산이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5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동대문구 전농동 5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동북권 교통의 중심지로 불리는 청량리역으로 도보 약 5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데요. 자, 대표님 전농동의 입지는 어떤가요? 네, 지금 전농동이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 지역이죠. 전농동이라고 하면 청량리역입니다. 역사에서 지금 현재 주변은 상당히 생활권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또 주변에는 편의시절이 있어서 편리하고 백화점도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 같고 유동인구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전농동 청량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농동 주변에는 큰 규모의 재래시장들이 밀집돼 있는데요. 관련 유통업의 종사는 상인들의 거주 수요가 특히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을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옆에 위치한 청량리 개발 때문이기도 한데요. 2030 서울플랜의 7광역 중 한 곳이기도 한 청량리 일대는 균형발전 촉진적으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동대문구 전농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동대문구 전농동 그러니까 청량리역 인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토지안이고요. 건물 보겠습니다. 다세대를 먼저 만나볼 텐데 어떤 곳인지 계유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동대문구 전농동 다세대 주택 굉장히 관심이 많지요. 그동안 서울로 대표로 할 수 있는 청량리역이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청량리역 주변에는 많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청량리 4구역 곁에 있는 청량리역에 붙어있는 그런 다세대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실만 하고요. 또 앞으로의 여기는 천지개벽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동대문 전농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요. 지금 전철이 1호선, 경희중앙선, 경춘선, 분당선 또 청량리역에 도보로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요. 면적은 22.6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돼지가 22.6이면 6.8평이 되겠습니다. 실사용 면적은 45.3상제곱미터여서 한 14평에서 15평 되는 아주 면적이 넓은 그런 면적이고요. 층수는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2동으로 되어 있는 6층에서 2층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조는 룸 2개, 거실, 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은 지금 현재 2019년도 2월 달에 중공이 되어 있으면서 세입자, 전세 세입자가 들어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는 3억 8천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건물 특징도 바로 살펴볼까요? 네, 건물 특징은 지금 현재 청량리 9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내에 들어있는 2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중의 한 동의 2층의 건물이 되어 있고요. 면적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2룸으로 되어 있지만 이 2룸이 거실이 넓고 주방이 넓기 때문에 이 상황을 생활하시는데 쓰레는과 같은 그런 면적이라고 보실 정도의 상당히 공간이 넓다라고 보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주방도 수납 공간도 나름대로의 굉장히 넓은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욕실 또한 욕실 또한 굉장히 면적이 넓고 2룸이지만 3룸의 넓면들과 같이 그렇게 넓게 지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입구에도 지금 모든 주차장이 1대1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그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6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왕대가 용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 보니까 2랑 굉장히 관련이 많네요. 건물 2동이 서 있고요. 그중에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고 2룸입니다. 2월 달에 신축이 된 건물이죠. 그런데 지금 건물은 알아보셨는데 입지와 호재까지 알아보신다면 여러분의 기쁨도 두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입지 호재는 어떻습니까? 입지는 지금 현재 청량리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 입지는 여러분들이 구구역이라고 하면 들어갔느냐 빠졌느냐라고 많이 말씀하실 때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고요. 1호선 또 내지는 분당선 여기 나름대로의 굉장히 전철이 거의 한 앞으로의 GTX가 들어간다면 11개의 노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고요. 6호선, 1호선, 2호선, 5호선 모두 4통 8달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환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서 더불어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자동차 도로를 본다고 해도 일단은 지금 중심지역입니다. 지금 시내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도로와 내부순환로로 인해서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부분과 동부간선도로로 인해서 성수대교를 타고서 강남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어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보시면서 지금 청량리에는 조심하고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모든 인접해 있습니다. 종로에는 도시, 업무 지역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게 있고요. 또 상권도 되어 있고 종로, 시청, 서울역 모두 접근이 빠르게 20분이면 닿을 수 있으면서 1호선을 탄다면 서울역까지 20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동대문 역시 상권이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 의류, 패션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와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위해서 상인들, 상권들, 투여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여도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어디든지 수여가 있고 개발이 된다고 하면 학권을 또 안 따질 수가 없는데 이 학권 자체도 이미 여기는 대학교와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명문대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또 이곳에는 지금 현재 앞으로의 의료센터도 3천평에 달하는 여기에 고려나 카이스트나 경희대학이나 외국어 대여를 인해서 지금 3천평에 달하는 의료센터도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의료, 의료, 의류, 또 학교, 상권 이런 부분이 업무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청량리는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경동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인파들이 있더라고요. 도매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서 이번에 추석에 나누는 그런 장거리를 보시려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요. 이곳에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공원이나 청계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청계천이나 중량천 모두 가깝게 곁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활용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요. 청량리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균형발전촉진지구로서 관심이 핫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농답신미 누타운이라고 하면 지금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래서 청량리 균형촉진발전지구로 인해서 전농답신미 누타운 인접이 되어 있으면서 청량리에는 지금 현재 많은 주변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 휘경, 장이 또 내지는 동대문 이렇게 많은 개발촉진지구로서 움직여지고 있으면서 GTX가 이번에 B노선이 지금 현재 발표가 되면서 B노선하고 C노선이 청량리를 거쳐서 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APC를 환승한다면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GTX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량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 또한 KTX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강릉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환승이 된다고 하면 부산, 목포도 다 갈 수 있으면서 지금 현재 SRT도 예정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동대문 청량리역에 SRT도 예정이 된다고 하면 모든 지금 현재 달리는 기차는 전철이나 기차나 KT나 SRT나 모두 청량리를 중심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량리역이 지금 현재 랜드마크가 되지요. 이렇게 65층짜리 롯데에서 들어가는 랜드마크가 된다면 4개는 아파트여, 1개는 오피스 건물로 주상복합이 들어갑니다. 이 주상복합으로 인해서 호텔, 오피스, 내름대로의 많은 오피스텔까지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거의 65층에 달하는 그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모습을 보다 2023년도가 된다고 하면 아주 바뀌어질 수 있는, 바뀌어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동북권 신도시 변모입니다. 이 동북권에는 지금 현재 많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청량리와 전농 또 내지는 휘문, 휘경 또 청량리, 동대문까지 변모가 된다고 하면 이 지역에 몇만 명, 5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핫하게 뜰 수 있는 전농동, 청량리 다세대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량리역 인근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라는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주변에 돌아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요가 확실하다는 거죠. 서울에서 대학교가 이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통 시장이 이렇게 하나 많은 곳이 또 어디가 있을까? 이 수많은 수요를 그대로 받아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고 앞으로 교통 호재들도 그렇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 기대되는 바로 청량리역 인근이라는 겁니다. 그럼 동대문구, 전동동 다세대 주택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투자 포인트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한 번 볼까요? 핵심 투자 포인트는 지금 현재 구구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입니다. 구구역이라고 하면 거의 면적이 한 2만 2천평에 달하는 그런 면적에 거의 2종과 3종의 일반 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5층하고 33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농 답심리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해서 굉장히 앞으로 핫하게 뜰 수 있으면서 내에 들어가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 아파트 입주권을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청량리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이것으로 인해서 가격을 앞으로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되겠죠. 자, 대표님 그럼 여기 가격은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가격은 사실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면적 대비 굉장히 지금 현재 호재로서는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가 지금 3억 8천이고요. 임대가가 지금 현재 1억 8천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실투자 금액은 2억이면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2천만 원에 1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대출은 1억 6천만 원을 예상을 했었을 시 월세나 전세에 똑같이 2억의 투자금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